이 게임은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마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홈시트홈 태국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디디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데모 버전을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이 게임이 그렇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오늘 공포 게임 해준다 했으니까 해줘야지 일어나 새끼야 라는 얘기네요 일어나 5분만 더 제인? 뭐야 여기 어디야 우리집이야? 메리 후저 휴지가 뭐야 이거 뭐에 쓴거야 어 집이 더러워 나중에 빌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깨 드릴게요 어 더러워 이거 우리집이라니 우리집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내가 이렇게 청소를 안하는 남자였나 자기야 자기 없어? 우리 자기 어딨어 키 문을 열 키를 찾아 자 이렇게 여기군요 좋아 뭐야 이게 아니야? 니 마음을 얼룩 아 됐어요 뭐야 불교야? 오 자기 자기 아니야? 아니군요 위치 빨개요 뭐야 분위기 잡는데? 그런거 줄지 않습니다 나와자 샷 내가 나오면 손전등으로 때려주지 여기 이런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허 어어 깜짝이야 뭐지 이건? 피? 여기 발자국 아니야 이거? 내 발자국도 남나? 어 내 발자국 왔나봐 내가 귀신인가봐 사실 내가 귀신인거 아니에요? 내 발자국이 남지가 않는데? 아 자샷 내가 줄거 같애? 야 잠시 포토카리잖아 도망가 도 도 망가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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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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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이 없다 불인이 없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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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팔이 너무 길어 너 팔이 너무 길다고 너무 흉측해 자식이 넌 커터칼만 없었으며? 어 저런거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자식아 쟤는 커터칼만 없었어도 쟤가 그냥 주먹으로 이겼어요 어 어 비겁하게 아주 그냥 무기 들고 싸우고 있어 누구세요? 어 이런거 쫄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게임일수록 더욱 당당한 프린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저처럼요 문이 안열려요 망한 느낌이됩니다 이걸 깨려면 이걸 자를게 필요하죠 이걸 자르려면 저거도 아 이거 막 개 이렇게 타고 오는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이거 하나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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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생명이야 스피드가 생명이야 스피드가 생명이야 하 하 불이 높다 껌인데요? 쉽네 게임이 여러분들 없나? 없니? 없구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마이홈시트홈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홈 스위트 홈 저희 집을 찾았어요 이 게임의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갔냐? 어어어! 너 빠르구나 오 여기 숨을 수 있어 좋은 거 알았구만 끝났어 나 숨는 거 다 외웠어 지금 숨는 곳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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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울 때 노래를 부르면 무섭지 않아 누가 막 토하는데? 누가 뭐 노래를 만들어? 쟤 좀 무서운가봐 너도 무섭니? 귀신 저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귀신이야 저는 귀신을 안좋아하는데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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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속이 안좋네 친구가 지금이야 지금 빠르르 빠르르 뚝배기를 깨야돼 꺼져라 꺼져라 진짜 내가 봐줬다 내가 하나에 솔직히 빠르가 커터칼에 못 이길 리가 없거든요 빠르는요 공포게임 최강무기입니다 우리 고든이 형님께서는 빠르로 우주를 재패했어요 사라져 사라져 지금이? 흠흠흠흠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켁해 냄새 너무 켁해하구먼 약간 저 귀신의 겨드랑이 냄새 같애 그런걸 쫄지 않는다고 친구 이거 그런거 쫄지않아 인형이 무설리가 없지 아 울어 야 쟤 싫은당했나봐 내가 가서 따뜻하게 안아줘야되겠는데 이거 뭐야 인형이야 인형이야? 야 뭐야 좋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흐아 자식아 넌 멍청해서 내가 어디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여기서 뿌리는 냄새가 나는구만 흐아 간단한 게임이구만 흐아 간단한 게임이구만 어 더러워 으음 장담하는 귀신온다 장담하는 귀신온다 야 나 장담했어 아 터졌구나 이게 터졌어 터져버렸어 빵 장담해서 다행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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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틈으로 들어오는게 힘들지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그렇게 힘들 힘든데 무리해서 저를 보러 안와도 되는데 제발요 나한테 일직선으로 오고있는 그같은 이 느낌은 과연 무엇인가 너무 집착이 없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남자에요 제가 이 정도는 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여성분이 저한테 아주 사정을 못써서 쫓아옵니다 저 좋다고 또 이런 멋진 남 이번엔 나이스 내가 스토커 짓을 할 땐가 이번엔 왓다시가 스토커 짓을 할 땐가 큰일날 뻔했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다 피면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코트칼을 몇번 찔리고 죽고 어 죽고 끝나겠죠 뭐 에이 이렇게 느려 빠진 친구가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캠이요? 아유 눈 아파가지고 싫어요 오늘 안 켤거에요 음 이 친구는 왜 이쪽으로 오는가 깜짝이야 근데 이미 게임과 결혼하셨잖아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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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기 많은건 인정해 헷 천교 번호 감사합니다 좋아 내 모든 집중을 다 쏟아먹었구만 지금 있니? 어 응 앞에 앞으로 안가줘 헉 내가 미쳤나봐 내가 돌았나봐 내가 돌았나봐 와 순간 여기서 안 움직여서 너무 식겁했어 약간 그대로 쌀 뻔했어 다시 벌레가 될 순간이구만 아주머니 잠시만요 아아 일단 그 오른손에 있는 커터칼부터 내려두고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 우리 쿨하게 어 나도 이제 바로 내려둘테니까 그쪽도 이제 커터칼 내려두고 우리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어때요 치름말고 뚜뚜뚜뚜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세월을 끼고 남자답게 숨는다 뭐야 오지 않잖아 남자다운 나의 플레이를 보여줘야겠구만 남자답게 도망간다 남자답게 달린다 헤이 하...하나님 하나님 도망가 야해 망가 망가 도망가 아아앗 뒤도 돌아보지마 뒤도 돌아보지마 뒤도 돌아보면 안돼 프리나 짜식아 짜식아 거톡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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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한테 질내 내가 아니다 하 하 공포게임 인생 경력 3년 겨우 거톡칼 따위한테 맞아서 쓰러질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아 누구야 하 이시간에 에이 티믐 엣스 듀 워츠앱 육유맨 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야 내가 기신 맞잖아 내가 내 모습이 안보여 미친 허어엇 이건 마이 걸프렌드 이 걸프렌드의 픽처가 분명하구만 여러분들 내가 이래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 속에 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야 어디가야 할지 일도 모르겠어 빌어먹을 영어 야 화장실 되게 넓다 부럽다 현실은 없는게 함정이라고요? 꼭 그렇게 말할 필요 없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스 듀 뭐해야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이죠? 어 침자 침대 액자에 뭐 끼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 액자에 뭐 위지 뭐야 침자 order 아 저기 있군요 침자들 침자들 침자 침자 여기 아니냐? 여기에서 여기에 뭔가 숨겨져있어 정확해 여기다 스페어 키링 이 열쇠만 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야 여기가 있었나 원래? 대단한걸 이 열쇠로 우리가 어딜 가야되는가 잠겨져있는 문을 가야겠죠 잠겨져있는 문은 바로 고치다 아니 이제 우리가 결혼한지 좀 됐고 아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냐 알았어 잘자 잘자 참았습니다 아 영어 필요하네 게임이 정신이 정신이 아늑하다 아늑해지는 게임이야 정신이 근데 전 이제 뭐해야될까요?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이제 뭐하는거야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여기 왜 어두워 여기잖아 여기야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정신이 아늑해지는 게임 신작 공포 게임 요즘 유행하는 공포 게임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그리고 미래보기 이미지 바꿨냐 나 이게 이 게임은 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임이에요 내가 인기 있다고 한게 그리 잘못한거냐? 내가 인기 있다고 한게 그리 잘못한거냐? 내가 어떻게 인기 있다는 말 한마디 하자마자 컴퓨터가 멈추냐? 개빡치네 진짜 세상에 구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진짜 타이밍 오졌어요 내가 아 여러분 제가 인기 어 이 게임은 아주 제가 인기가 많다는걸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하자마자 아주 멈췄거든요 컴퓨터가 부정했어요 듣자마자 내가 마이크 켜져있어서 이걸로 들었나봐 하지만 질 수 없다 여러분 이 게임은 제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제인 날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거죠 어머머 푸린님이다 아 이런겁니다 딱봐도 그거거든요 파인드제인 어 그녀를 아 그녀를 찾아라 어 저는요 옛날 영화 볼 때부터 못찾는거 진짜 싫어해요 니 모를 찾아라 보면서도 진짜 암걸려 죽일뻔 했거든요 진짜 답답해가지고 보다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우 저는 옛날부터 뭐 찾고 막 이런거 귀찮아했습니다 나 좀 그만 찾았으면 좋겠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싶다고 귀신들아 제발 나 좀 보여줘 공포게임에 나는 주먹버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죽을땐 죽더라도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고싶게 내가 귀신뺨한대라도 때리고 죽게 내가 아주 깨끗하게 먹었구나 뭐야 저 개새끼들은 굉장히 가오가 넘치시는 분이네요 거의 가오가 이건데 고마워 고마워 괜찮아 딱봐도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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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105입니다 왜냐면 10월 5일에 제 생일이거든요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맞는줄 알았어요 비밀번호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비밀번호가 아아 아 나 필 왔다 필 왔다 왔어 필 왔어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 그럴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저 A형입니다 선물 안준비어오면 저 개삐집니다 저 이것도 아니고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어디 쓰려나 오 오 아 이게 이거네요 흰색 3 주황색 3 3 3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섯 저 3 3 8 삼 삼 이거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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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恩어졌고 지렸고 좋아요 완벽했습니다 제가 생명이 아닙니다 뭐야 누가 누구야 누구야 거기 봐봐요 여러분들 막 저 훔쳐보고 그런거 봤습니까 날 얼마나 좋아하면 나랑 눈도 못마주쳐요 뭐야 여기 내가 왔던 부분 아니냐 어 아까랑 다른곳인데 나무가 추울까봐 묶어줬나봐요 뭐야 누구세요 알았어요 구농새 미안합니다 주황색이라 써서 음 음 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빨간색을 싫어해서 비켜 제가 제가 진짜 어 이게 게임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한낱 인간이 저런 괴물같은 놈이랑 싸워야 합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거 손전등 하난데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싸우라고 나한테 저런 고난과 실현을 준것인가 미치겠네 진짜 지저스 크라이시스네 진짜 뭐야 뭐야 문 안 열리는거 아니지 열리는경 여기 안열리고 요기서 뭔가를 해야되요 잠을잘까? 아니야 잠자는것도 아니야 내가 할수있는것이 뭐야 이거 어 길이 바뀌었어요 와우 미친 내가 무슨게임을 하고있는것인가 아 프린이라 가능하다고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 악마 때려잡는 그런사람정도로 보이는데 제정도는 이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애들정도 음 제정도는 제가 어 사커킷정도면 이길수있지 않을까 맥주병을 깨라구요? 맥주병을 깨서 뭐 아 그걸로 때리라고? 정말 엄청난 방법이다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또 귀신보는사 귀신이 있다는집에 가서 알려주세요 맥주병으로 귀신대가리를 쳐버리세요 이렇게요 아 우리 킴님 어서오세요 인트로에선 다 이길것 같다고요? 아 인트로의 풀이는 좀 쎕니다 조용히해 자샤 너 때문에 귀신오겠다 갑툭튀가 좀 있더라구요 충마님 어서와요 물론 저는 갑툭튀에 굉장히 어 민감하지않는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보는 뭐야 방금 또 누구 벌레같이 기어간사람 누구야 이거 잘못봤니 내가 뭐야 이소리 누구세요 전 이런거에 줄지 않습니다 흐어어어어어어 불이 높다 당황스럽지 않냐 지금 좀 저 크기는 어 내가 화이트데이 그 유지민 만났을때 딱 저 정도 크기던데 둘이 맞짱을 붙여야대요 저기가 보게 쫀게 아니라 작정상 그냥 후퇴입니다 보니까 타이밍 맞춰서 내가 가야되는거네 지금 있니? 하아! 멍청한 괴물같으니라고 설마 엄마 지금 너 남자야 내가 봤어 너 지금 너의 맥스봉 지금 나랑 500명이 봤어 나의 소소한 복수다 다리 사이에 흉축한거 뭐야 흉축한거 그거 흉축한거 흉축한거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진정이에요 다 보여줄까 너 너의 그 부끄러운 어 그 그 그거 내가 다 보여줄거야 조심하자 너가 다 잡는 순간 카메라 내릴거야 내가 노래 불러서 화났어 화난.. 나도 화난다 내 노래가 뭐 어떻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낼게요 기다려 스탑 음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어링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기대하세요 제가 먼저 선빵 칩니다 제가 한복 입고 어 먼저 여러분들 어 선빵 진정해 진정해 주석은 돈 안주는 날이라구요 그런게 어딨어요 제 친구들은 다 받았다고요 옛날에 먼저 절 부터 합니다 먼저 절 부터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절하는 모습을 못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하는 모습만 봤었더라도 제가 드렸을텐데 아쉽다 진짜 그쵸 이거 무섭냐구요 아 이게 뭐가 무서워요 멍청한 놈 나 보지도 못하면 때리지도 못하는 놈인데 지금이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 안 열리잖아 길을 잃었다 빰빰 빰빰 어딜 가야하나 열쇠를 찾아야한다 흠 여기 있구만 흠 흠 음 아니야 이거 보고 보고 좋았어 이스 깟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3층 가라는거에요? 네 1회차입니다 누구세요 실례가 안된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도 없네요 전 절대 변태가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어요 여러분 그 화장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문을 열시면 안됩니다 그거 그 매너에요 아시겠습니까 음 제인의 목소리가 3층에서 들렸다 3층을 가야된다는 거네요 3층 문이 잠겨있죠 3층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든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3층을 가야된다는 뜻인데 금고가 있어요 나는 비닐번호를 모른다 이거 한거 바로 올려주시나요 바로는 못 올려주고요 음 내일? 아님 내일 모레? 왜 똥 싸는데 노크 안했냐고요? 뭐야 얘 뭐 보고 놀랐는데? 드라이버 노크 안할수도 있죠 내가 노크하면 갑자기 관략근에 힘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간신히 변비였었는데요 겨우 일주일만에 이렇게 이렇게 싸려고 했었는데 나 때문에 다시 그 싸려고 하는 그 흐름이 끊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개 대신 똥을 싸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무기를 얻었다고요? 이거 무기 아닐텐데 이거 드라이버로 뭐 열거나 닫거나 뭐 그런거 아닐까요? 변비 아니면 어쩌냐고요? 그래도 드라이버로 여기 여는건가보다 똥을 닦아줄 수는 있다고요? 그럴 순 있죠 그럴 순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를 왜 뚫었지? 아 이거 또 100% 귀신 나온다 이거 저걸 뚫어준 이유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와 올 수 있는 길이잖아 근데 저걸 뚫어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기 환풍구를 통해서 기어가야되는 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니까 귀신을 보는데 일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환풍구를 이용해서 도망가라는 뜻이 100% 거든 내가 보기에 바지 벗는거 봤으니까 푸린짱 이제 저분 책임 달릴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무서운 일 말 걸지 말아주실래요? 누가 계속 문 닫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한글 패치 안되있어서 영어 나오는 것들 말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해석좀 해주실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장난이 뛰어다닐거야 아무도 나 못막아 내가 뛰어다닐거야 이제 혹시 여기에 내가 갖고 싶은 템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나요? 영어 나오는 시간 창을 좀 두셔야 될 듯 좀 줄게요 제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 요즘 어? 그 몸 전체 그 어? 실수로 봤다고 그 책임지는 그거 언제적 시대입니까? 내가 이거 읽어야됩니까 이거? 아.. 내가 4개 국어는 할 줄 아는데 딱 제가 모르는 국어네요 하필 아쉽다 아 알아요 제인 목소리가 3층에서 이거 아까 해석해줬어요 딴 분이 여기 원래 이런 곳이 있었냐? 여기 아까 드라이버 든 곳이구나 길이 막혔는데 지금 다 천천히 가봐야겠는데 화장실 한칸 안 열어보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고 화장실 문을 또 열어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변태가 되길 원한다면 까지껏 열어드리죠 아무도 없군요 이 게임 귀신 무섭게 생겼냐고요? 아뇨 귀여워요 생각보다 아주 그냥 야동 같아 아주 그냥 다 보여요 그냥 가릴 가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아주 01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보여가지고 설마 이거 비밀번호 힌트 같은 거냐? 8845589974 이거 아 비밀번호 힌트 개필인데 아닌가? 아 나 저거 비밀번호면 큰일났는데 지금 영어에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거 여러분 이거 열어야됩니까? 홈스위트 홈 본사람 있습니까? 이거 열어야돼요? 이게 리스트시고 아 한 번 누르면 임 나 오류 걸린듯 나 바로 꺼진다 나 한 번만 딱 눌렀는데 꺼져 이게 금고 앞 책상 아래 비번 써져 있다고요? 아 여기 써져 있군요 090108이요? 아 근데 이거 안 눌리는데 꾹 누르고 있어도 안 되는데요? 꾹 누르고 있으면 아예 안 켜져요 꾹 누르고 있는 건 땜에 이렇게 켜져요 1초 이렇게 고르는 건가? 음 아까 공구 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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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구 영일 됐다 아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네 영구 0108이 그냥 화살표 방향에 오게 하면 되네 뭐 거꾸로 지집고 아니 180도 지집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개 쉬운 거였네 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였네 그대로 어 괜히 뭐 180도 돌려야 돼요 막 이런 말 들어가지고 그냥 저 숫자를 그냥 화살표에 대입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대로 읽어가지고 좋아요 괜찮아 제인 괜찮아 제인 난 너 구할 생각 없어 짜샤 난 내 목숨 구하기도 바빠 도망가 그녀를 따라가라 일단 게임의 뭐 미션이 그거니까 따라는 가겠다면 어차피 내가 보기엔 넌 죽었어 제인아 넌 못살려 이런 게임은 절대 해피에닉이 나올 수 없어 이 게임은 미래도 없어 꿈도 미래도 시망도 없어 다 죽일거야 그냥 다 죽일거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냥 쟤니 어지럽힌 겁니까 또? 한바퀴 돌았어요 또 어디간거야 고맙다 잔아 여보 내가 아까 오고 내가 왔던 곳이고 여기 제인 돌아서 한바퀴 돌았어요 지금 내가 돌았나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2층이요 2층德 아까보면 안열리던데 이캥까지 가야되나 1층에 내가 근데 왔던 곳이잖아 어 근데 여기 길이 막혀있네요 아까 근데 귀신이 막은거구나 대통령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기 우리 자기의 이름도 남편이 제가 못 부릅니까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게다가 올라간게 아니라 왼쪽으로 빠진거라구요 일단 총이 있었으면 저는 제인의 아킬라스건을 쐈습니다 못되어가게 그렇으면 못도망갔을텐데 아니 4층이 있나? 나 4층이었구나 여기도 안열려고 예 아예 정식버전이 나온겁니다 일로 내려갈수도 없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쏘데스까 와까리마시따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이 게임은요 이걸 내려야되요 막혀져있는 문을 열어야합니다 쟤는 어느틈에 저거를 열고 치웠는가 내가 가서 연결을 해줘야겠지 내가 가서 연결을 해줘야겠지 아까 말해주지 올라갑니다 나 이거 내려가 지나가는데 이거 막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배드엔딩 화났어 화났어 왜이렇게 미족하다 너무 어여없게 죽는거 아니냐 거의 다 날팔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의 날파루 모기인데요 모기다 이정도면 거의 모기보다 허무하게 죽어요 나 이런 게임이 무서리가 없지 여러분들 본거냐? 못본거지? 부채우스 좌우스 좌우스 익수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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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플린님 보면은 왜 잠이 잘 올까? 밤이어서 그래요. 밤이어서. 잘 시간이니까 잠이 오는겁니다. 난 답도 없다! 와.. 저걸 내가.. 저거.. 이게 망겜이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거 이렇게 도망가야되는거.. 망겜.. 개망겜.. 개망겜.. 반복도 정도가 있지 이거? 메이플스토리 무슨 중앙보섭 잡는 거 반복도 아니고 이거 대장인데 프린임 못하는 거라고요? 아.. 여러분들은 게임의 기그 아십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얘한테 이렇게 도망가는 거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얘랑 게임하면서 이 게임하면서 나 이거 나오고 이거 지나면 잠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쇠 얻고 비밀번호 잡고 퍼즐 풀고 또 지나면 또 얘랑 또 이렇게 술래잡기 여기서 이제 걸리면 그냥 한방에 모기샷처럼 죽지 이게 어떻게 대장이에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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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떻게 개.. 되게 대장이야.. 여러분들은 그래픽만 좋으면 다 대장이죠?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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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튜버, BJ분들 조금씩 이제 어.. 막 여러 번 여러 번 게임 플레이하고 그래픽 좋으면 이제 아.. 이거 그래픽 개오짐? 개무섭? 개대장? 개무섭? 엘리언 처음 하실때도 매번 품모빵 당하셨잖아요 근데 난 엘리언 명작이라고 하잖아 난 내가 죽는다고 망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 적당이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너 그거 사류난 표절이야 너 그거 신고할 거야 내가 저작권 신고할 거야 어 저거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서? 시간 되나? 찌워도 되나? 어.. 경기님 어서와요 찌워도 되는구나 솔직히 이 게임 어려울 거 없어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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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진정해 내가 미안해 어려울 거 없다고 해서 미안해 내가 어려워 이 게임 개어려워 세상 어려워 그러니까 좀 봐줘 어 제인 저 자식이 남편 어 남편이 부르는데 그냥 어? 지도 안 돌아보고 문을 닫아버리다니 나 서운해 나 삐졌어 나 이런걸로 삐지는 남자야 평생 기억할 거야 평생 기억할 거야 오씨 팔로미? 그래 안 따라갈게 아내가 따라오지 말라는데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생각 어 옛날부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했어요 남자는 어제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들을 겁니다 미친 오쟤 막 내가 들어가있는 책상 막 들어보는데 막 변태 아니야 너 신고할거야 내가 너 여기다 키를 비밀번호 아 자물쇠 핫 핫 지금 있니? 지금이 타이빙이다 하 하 하 하 하 지금이 타이빙이다 어디다 가나요? 희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되죠 지금? 열쇠가 있는건가요? 저기 열수있는? 못 지나가 저기 열쇠가 필요해 여기 있다 열쇠가 두개 필요해 근데 큰일났어 이 열쇠인가? 열쇠구만 지금 젠장 이거 사진않아 주먹으로 깨! 그냥 주먹으로 저기 하나가 있었으니까 저기 하나가 있겠지 한참 에이 에이 안 돼잇 아 씨 어? 저가 나만 깨고 말이야 발로 깨 발로! 열렸다 응 안 따라가 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거야 너 그럴 생각은 이 게임 시작할 때부터 버렸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쳐버렸어. 여기가 길인가? 이걸 열 수 있는 게 필요한가? 이걸 열 수 있는 게 얘를 반대로 유인을 해야 되는 건가? 얘 어떻게 유인하지? 날바 친구 안 때리네. 이거 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기있다. 찾았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면 또 어디로 돌아가? 드라이브로 나무판자를 뿌셔요. 망치 뒤에 있는 걸로 못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나 그 제인 갔던 곳으로?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 저거? 바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 바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 바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 설마 처음부터니? 망치 가져가야 한다고요? 망치는 어딨는데요? 이런 곳에서 떨어져 있어? 몇 개 뭐뭐 필요한 거예요? 나 영어 못 읽어서 뭐뭐 필요한지 모르겠어. 어디에다 가든지inda. 저건 좀 보여줬어? 나 영어 못 가야 되는 건가? 나 영어 못 accountant 바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 территории 외모가 나 영어 못 돼 뭐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없나? 본 게 없는데? 아까 라이터가 올라가긴 하더라고 이게 재물이겠지 이거랑 여기서 또 사라져 있는가? 내가 또 갖고 있는 거니? 뭐야 이거 또 안 갖고 있어 내가 아까 드라이버 있었던 거 어디 갔어요? 아 이거 치니까 생겼네 초 얻었는데 아까 내가 놔뒀는데 진정 안됐잖아 나 후렴패드인데 막 나 나 후렴패드인데요? 그냥 쫄았다 왼쪽 구석이요? 이쪽 구석에 있다는 거지 왼쪽이 저긴 오른쪽이죠 방이 어딨어 왼쪽 구석에 왼쪽은 여기고 여기 오른쪽이야 저기요? 빵이 있다고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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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캔들이라고요? 반대편 캔들이라고요? 저거에요 저거? 저거? 그냥 오른쪽이잖아 아 먹어 죽어라 죽어라 야 빵 셔틀이었네 빵 주니까 진행되네 아 꿀리지 네 추석 추석에도 감사합니다 그니까 내가 말하지만 저 덩치에 저 진짜 개미많은 빵 하나 먹고 좋아한다고 가네 그니까 그 새끼 팔도 길면서 알아서 지가 먹던가 집이 엉망이네요 우리집이랑 비슷하군 나도 옛날에 막 어릴때부터 사귀어가지고 오래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벌써 내 나이 이제고 스물넷 그런 로망은 벌써 나 끝났다 동호김님 잘자요 내일 봐요 전 늦었어요 나 이제 뭐해야될까 로망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거라고요? 그렇게 로망이냐? 하 지금부터 사귀셔서 오래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뭐해야되니? 뭐 찾아야되니 지금? 흠 액자를 들어 올렸다 바뀐 것이 있는가 문은 다 닫혀있고 화장실에도 아무것도 없고 밑에도 없고 들어갈 수 없고 부엌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왼쪽 문 가보고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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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돌아갈 방법이요? 그냥 저기 부엌에 있는 식칼같고 제 심장에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죽었어요 나의 여행은 죽었어 그녀를 보려면 나도 죽는 수밖에 없어 그녀를 보려면 나도 죽는 수밖에 없어 patients Mal 결핵 감는 탐매fallen 겨우 그 정도로 겨우 그 정도로 겨우 이 정도로 공포게임 3년이 넘은 나를 저런 저급한 떡밥으로 놀래킬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뭐야 계속 바뀌잖아 이거 61? 60? 59? 설마 저거 다 날면 나 죽냐 보고있어볼까 보고있어볼까 졸업 2년 후 또 간절하게 들어가면 1년이 넘어가면 3년 전 3년äh 2년이 넘어가면 세포만 1년이 넘어가면 3년이 넘어가면 3년이 넘어가면 솔로 2명 커플 1대 1 더하기 1은 3 한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었네 뭐야 저거 숫자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요 사진 했어요 아니 3피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아니 진짜 이거 계속 돌아다니는 거라고?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라스트 오브 어스래 그 뭐냐 그 뭐였지? 레이어즈 오브 피어 맞나? 레이어즈 오브 피어 그 게임처럼 레이어즈 오브 피어 레이어즈 오브 피어 레이어즈 오브 피어 요게 열렸네 아 자 이거 명작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제가 제 앞에 앉혀두고 5시간은 저한테 게임 강의를 받아야 합니다 너 왜 계속 쓰러지냐 일어나 너무 약간 막 약간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막 귀신 괴물 엄청 크니까 퀄리티 막 좋으니까 우와 괴물 개 큼 미친 퀄리티 오짐 개명작 개무서움 막 이런 거 많은데 이거 홈스위트 홈 하는 BJ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김혜파일조차도 이거 심노잼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김혜파일 조 아 내가 다가가야되는거니? 내가 움직여 아 아 나 움직이는거구나 나는 얘가 왜 계속 자기얼굴을 세수하고있나 어 왜 자기의 손을 계속 얼굴에 비비고 있는가 얘들아 의문을 끊고 있었.. 어 끊고있었는데 공포게임 3연차 나한테 겨우 그정도로 놀래킬순없다 더 노력하거라 자식이 그정도로 그정도의 가툭치로 그만뜨세요 알겠어 이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목표 일치부터 하나마다 제인을 찾으라는게 계속 뜨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놈의 제인 하아 제인이 얼마나 나왔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문재인 문재인 이거냐 문재인님 진짜 왜 계속 그러는건지 일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명작이 되려면요 제인이 아니라 우리 여신 수진님이나 아니면 우리 여신 아이유님 숨는거 있으니 보는거 보니깐 또 귀신 치워나오겠구만 여고생각이 그럴줄 알았어 뻔하지 음 개뻔해 갑자기 여태가 나오지 않아도 사물함이 나왔어요 사물함이 숨을 수가 있죠 숨을 수 있는 사물함이 나오고 딱 아내가 도망갔어 그리고 전등이 깜빡거려 그렇다면 200% 적이 나한테 나타나니까 요게 숨으라는 그런 뜻이겠죠 가소런거 플레이어한테 패턴을 익혀버리면 플레이어한테 패턴을 익혀버리면 아주 껌이 되죠 맞아야되요 쟨은 아주 발목을 맞아압니다 못도망가게 쟤때문에 내가 몇번 죽었는지 진짜 죄인이야 죄인 약간 그 이브리닌의 그 그 누구였냐 그 렌 그 누구지 흰색머리 이름 기억 안나는데 걔를 보는거 같아요 나한테 영원히 도망가는 게임하는 동안 개찾느냐고 게임 끝나는 그 게임 갑자기 이런 기억 안나는데 무슨 괴물있는데 저게 레슬리죠 어 맞아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다리가 없어 아 또 뭐 만들어야됩니까 이거 또 설마 마사카 하 개빡치네 이거 아 하 해야돼 이거 이것만으로 부족할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게임하다가 별거별거 다해요 저 옛날에 그 모스부호도 책보면서 배웠습니다 게임깨려고 어 게임안에 모스부호 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모스부호의 기본을 알려주는 워터넣고 물 넣고 시험병허가 그 유리관은 어디있는데 음 잠겨진 설악장에 약이 있는데 네 프린이 없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번에는 숙일때 하이드가 써져있더라구요 수호하님 어서와요 안 숙이면 걸리니까 저게 있겠죠 여태껏 없었는데 industrial 핸 murm 걔박친다 하하하 언제까지 여깨춤을 추게할거야 어 내 여깨를 봐 어 또 왔어 야 제정도면 나랑 주먹다툼하면 내가 이길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아직 가녀린 여고생인데 뭐 운동한거 같지도 않고 어? 제가 충분히 제 주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봤자 쿼터칼이잖아 나는 그래도 손전등 너 손전등을 발.. 아아! 아아 너 저러구나 거의 쏟아왔었는데? 안해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 다음날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나